비싼 차 타고 꽃길 달리는 영행 리스트 스타 9위는 셀럽 오브 셀럽 블랙핑크 제니 님입니다. 멋있다. 명불어전이죠. 그녀가 하는 모든 게 트렌드. 4타공인 패션의 아이콘 제니 님. 그녀는 명품 C 브랜드 앰버서더로 핫한 아이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제니 님이 명품인지 명품이 제니 님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저 페스티벌을 즐기만 했는데도 화제성 2위에 등극하며 그녀의 파급력을 증명. 귀여운 외모에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대중들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팬들에 대한 애정도 엄청나기로 유명하죠.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 그런데 제니 님이 애정을 갖는 게 하나 더 있다는 사실. 바로 뒤에 보이는 강렬한 레드 시트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차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선택한 이 차도 레드 가죽 시트가 매력적이라는데요. 도약하는 말의 상징. 슈퍼가 명가 피사의 간판 모델이죠. 제니 님이 선택한 이 차는 피사 고유의 실루엣과 디자인을 이어받고 더욱 강력한 성능을 더해 완성형 스포츠카로 탄생. 제니 님에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 차의 가격은? 가격은? 과연? 3억 넘어가요. 2억 9천만 원입니다. 2억 9천만 원. 대단합니다. 안 넘어가. 3, 4, 5.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 유지는 물론. 엔진음과 배기음이 주고받는 하모니는? 오케스트라 수준의 황홀한 음색이라는 슈퍼카 잡는 슈퍼카입니다. 이런게 진정한 셀럽의 자세인가요? 그런가요? 이러니 암바는 묻지다 묻혀. 묻지다 묻혀. 그동안 팀활동과 각자 개인활동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던 블랙핑크. 드디어 전세계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컴백이에요.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대박. 대박. 우리 팀의 유스쇼 블랙핑크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놀러오세요. 비싼 자 타고 꽃길 달리는 영앤리치 스타. 9위는 현 시대의 트렌디 아이콘 완성형 셀럽 블랙핑크 제니님입니다. 2위는 현 시댐디아의 트렌디 아이콘 디디아의 트렌디아의 트렌디 아이콘 compone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